이제 다섯 번째 주제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증시만 왜 이렇게 빠지냐 입니다 더불어서 한국 증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해요 요즘에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6월 한국 증시 성적 3개 꼴찌 하락류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 아르헨티나보다 더 빠졌다 이렇게 나왔죠 사실 그건 좀 아르헨티나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 솔직히 6월에 많이 빠졌어요 정말 많이 빠진 거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딱히 특이성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한국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가격 측면에서 별로 특이성이 없었다라고 여긴 것은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랠리 이후에 최고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최저점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우가 지금 19.8% S&P500이 24.5% 나스닥이 34.8%가 빠진 거에요 최고 최저점 이렇게 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30.9% 32.7% 빠졌죠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럼 이 나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더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상해가 23.3% 항생은 뭐 했다고 41.5%나 빠졌네요 닛게이가 19.9% 유럽이 23.3% 대만이 23%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평균 다른 시장보다 좀 더 빠진 것은 있으나 이게 이제 우리만 약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게 일단 첫째고요 반대로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저점대 대비 고점이 높아서인 이유도 일부가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3월에 글로벌 증시가 다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코로나 랠리를 쭉 합니다 두 배씩 올랐죠 한번 보실게요 다우가 102.9% S&P500이 119.8% 나스닥이 144.5%가 올랐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 닭은 130.4% 코스닥은 153.1%이 올랐습니다 중국 쪽은 중화권은 보시면 41.47.5% 일본은 88% 유럽은 91% 대만은 118%이 올랐었죠 우리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리가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정말로 글로벌에서 압도적인 시장이었죠 그러면은 이 코로나 때의 저점하고 최근에 저점을 이어보면 이 코로나 저점 대비 지금 저점이 얼마나 올라 있는 거냐 해보면 미국 증시가 대충 한 60% 내외 우리 증시가 보면 코스피가 59% 코스닥이 70% 상해는 8.2% 항생은 코로나 저점때보다 최근 저점이 더 낮아요 마이너스 13.7%, 니케인은 50% 유럽은 47%, 대만은 6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었을 때 6월에 물론 우리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랠리가 있었던 최근에 2년 가량을 곱씹어 보면 뭐 그렇게 특이한 숫자는 아니다 우리가 막 되게 우리에 대한 되게 그 비하에 빠질 정도는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게 한국 증시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서 이 자료표에서도 보셨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이 큰데는 이유가 있겠죠 수출이 우리가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많이 흔들리는 국가라는 것이죠 GDP 대비해서 수출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36%입니다 중국 수출 경제라고 얘기하죠 18%입니다 일본 16, 미국 10%요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적죠 수출 이브에 다해가지고서 우리가 무역 비중을 하게 되면 대충 7, 80%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GDP 대비해서 무역 비중이 70% 80%나 된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40도 안 넘어요 한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변화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한국부터 안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서 팔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수출이 크다 그 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반대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 S&P에서 산업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11개 업종으로요 우리가 이거를 GIGS 분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흔히도 이렇게 나눠요 경기 방어적인 섹터가 있고 경기에 민감한 섹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게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제 텔레콤 이런 거예요 SK텔레콤 이런 거 우리가 불황에 빠져도 전화는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필수 소비제는 먹는 거 음식료 이런 것들 헬스케어 약은 투여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경기가 안 좋아도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그 분류하신 분들에 따라 다른데 저는 원래 IT가 하나의 섹터예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쪽은 좀 경기에 방어적이고 하드웨어 쪽은 좀 민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둘을 나눠봤습니다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유틸리티라는 거는 전기, 가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수요가 좀 비탄력적이죠 민감하다는 거는 이미 자유소비제입니다 여행 이런 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산업재, 소재, 금융, 에너지 유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등등등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반도체, IT 하드웨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 방어로 나눠보면 한국의 경우에 민감주의 비중이 60%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높을 땐 70% 넘어가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어떠하냐 미국이 S&P500 기준으로 40% 후반 나오고요 유럽이 50% 중반, 일본이 60% 정도, 홍콩이 50% 후반, 중국이 30% 내외 정도 나옵니다 물론 중국은 알리바바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이미 소비제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는 네이버나 이런 게 이미 소비제로 분류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바꿔줍니다 이걸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면 30% 정도 나옵니다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들은 꽤나 높죠 그래도 높게 나오는 이유는 금융이 커요 이 나라들은 그래서 금융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제외 안 해도 우리가 제일 높고요 민감주 비중이 우린 금융 10% 안 되거든요 이런 데들은 금융이 확 큽니다 그런 거 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는 전세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 자체가 그냥 우리는 일종의 소재 주식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KRX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KRX에 들어가시면은 KRX 인덱스 있는데 여기에 산업별 분류해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시총에서 비중이 얼마냐 이거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특히나 이게 침체가 예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먼저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큰 건 어쨌든 이게 IT 하드웨어 일 거잖아요 반도체 그 이제 우리도 반도체가 이제 꺾인다 그러면 확 빠지니까 우리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대만은 어떨까 라고 해보면은 대만도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차트인 줄 아셨죠 최근에 빠진 거 보면 대만도 최근에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니까는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빠지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침체라는 걸 다 경험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냐 라고 하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또 특징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하락률이 이런 침체 같은 엄청난 일이 이제 그 닥쳤을 때 미국하고 생각보다는 비슷하게 빠져요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980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자료는 우리가 미국이랑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한국이 OECD에 96년 말에 가입을 하죠 그 이후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사례들도 참고가 안 돼요 그러면은 미국이 요 시기 이후에 침체를 경험했던 게 세 번이거든요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세 개하고 결국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동떨어진 시장이었냐라고 하며 아주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87년도에 미국에서 블랙먼데이가 있었죠 이때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7%가 빠졌습니다 이날 금융시장 개방 안 돼 있고 우리끼리 놀고 있던 한국 증시가 어땠냐라고 하며 요 다음날 화요일날에 우리나라 2.37%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뭐예요 외국인으로 이게 어차피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개방되고 하고 나서부터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전에는 또 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0% 이상 하라 침체 막 이런 것들 말씀 한번 드려보면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3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미국이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두 번의 위기를 혼자 또 겪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IMF 박살났죠 그 다음에 카드 사태 2002년부터 3년까지 이때도 우리 혼자 46%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카드 사태로 근데 미국하고 공통으로 겪었던 거 IT, 금융, 코로나 위기 해보면 우리가 IT 버블 때 57% 빠졌고 미국이 51% 빠졌어요 얼추 비슷합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 57% 빠졌고 미국은 58% 빠졌어요 아, 우리 1% 이겼어요 코로나 때 우리 37% 빠지고 미국이 35% 빠졌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번에 이제 우리가 완전 개방되고 맞이한 이것들 사건들과 연관 지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미국 증시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나라보다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빠질 거다 그것도 너무 과도한 우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론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과거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혼자 빠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문제인데 이건 가슴 아픈 사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점에 도달하고요 우리가 먼저 꺾여 내려와요 자, 시기를 제가 날짜에 적어놨죠 IT 버블 보세요 우리가 고점인 날이 2000년 1월 4일입니다 미국은 2000년 3월 24일이에요 미국이 좀 더 랠리 길게 했죠 금융위기 때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늦게까지 해요 2007년 11월 1일, 미국은 2007년 10월 11일 근데 차트는 이때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10월 11일하고 11월 1일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거의 이때는 동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때는 보시면 우리가 2020년 1월 20일에 고점을 찍었고 미국은 2월 19일에 찍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하락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번엔 무슨 하락이라고 솔직히 이름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서 물음표를 그냥 땡땡땡 해놨어요 이 땡땡땡은 한국은 고점이 21년 6월 25일에 나왔고 반면 미국은 반년도 랠리를 했죠 22년 1월 4일에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우리가 먼저 고점에 도달하고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다 우린 민감하니까 반면에 우린 또 민감하니까 먼저 저점에 도달하고 먼저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IT 버블 때 우리 저점은 2001년 9월 21일이었어요 미국은 2002년 10월 10일입니다 오 1년이나 차이가 나요 금융위기 때 우리 저점 2008년 10월 27일이에요 미국은 2009년 3월 6일입니다 반년 정도 빨리 저점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3월 19일 2020년 미국이 3월 23일이었어요 주말에도 끼기는 했지만 한 3거래 정도 빨리 나왔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이제 요 차트에서 요 탭을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빨리 반등해요 반등 되게 빨리 해요 한국 시장은 또 민감하니까 그 어떠냐 하면 우리나라가 저점의 위기 때 도달한 이유로 2배 오르는 저점 대비 2배 저점 대비 2배를 보면 IT 버블 때 2배 저점을 1년 9월에 찍고 2배를 2002년 4월 17일에 찍습니다 미국은 IT 버블 해결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2007년 6월이 돼야지 찍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보시면 2010년 8월 3일 날에 2배를 찍어요 미국은 2011년 2월 16일입니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 우리가 2배 찍는 게 2021년 1월 4일 날 2배를 찍어요 저점 시킨 거의 같았잖아요 우린 2배 엄청 빨리 찍죠 미국은 2021년 7월 13일에 찍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좀 민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를 이제 뭐 그래도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보기보다 한국은 그냥 그런 국가하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구나 특징이 그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 그 뭐 평가를 할 때 과거 가지고서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은 좀 쉬워지는 게 많잖아요 예 뭐 뭐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우라가미군이요의 증시순환론에 넣어 보자면 한국은 그 나라 자체가 일종의 아주 거대한 경기민감주의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역실적 장세의 피크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적 장세의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에 다 팔고 나오면 되는 시장이다 뭐 엄청 심플하게 보면 그런 시장이란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그러다 보니까는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가지는 자세 자체가 위기시 저점 부근에서 빨리 사놓고 반등을 빨리 먹었다가 잽싸게 실적 장세 후반 넘어갈 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으로 갈아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 이제 글로벌 투자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는데 한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실적 장세 후반부로 넘어갈 때 개별주로 옮겨 타서 저희는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아니라 개별주로 갈아타야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개별주나 가치주 위주로 하는 운용사들이 수익률이 대단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게 잘 이용하면 좋은 시장 같기도 하고 또 한국인으로 쓰이고 굉장히 좀 이용당하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좀 배가 아프고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고칠 수는 없느냐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혹시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심플하죠 민감주의 비중을 줄이고 방어주의 비중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그 잘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를 저희가 뭐 당장에 끌어내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루즈루즈 게임 하자는 거죠 잘하고 있는 애 싹도 끌어내리는 거는 뭐 그럼 한국 증시 자체가 레벨 다운될 텐데 그거는 방법이 안 될 거고요 경기 방어주 쪽의 경쟁력을 우리가 높여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부동산 유틸리티인데 우리 한번 분류 한번 볼게요 분류 세부적인 분류들 그리고 또 KRX가 참 좋은 자료 많습니다 그래서 GIGS 산업분류체계표 딱 해서 보시면은요 뭔가 상당히 느리네요 어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요거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소재는 아니고 민감하게 산업도 아니고 이제 이미 소비재 저것도 아니고 필수 소비재 쪽 우리가 시장에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음식료에요 음식료 음식료 가정용품 여기에 글로벌 기업이 하나 탄생하거나 헬스케어 이쪽에서 뭐가 하나 탄생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 IT 쪽에 뭐 소프트웨어 IT 서비스나 뭐 이런 쪽들 이런 쪽에서 뭐가 좀 성장을 해 주거나 안 그러면은 요거 일단 넘어갈게요 뒤에 할 얘기가 많아서 전기가스는 성장 못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꿈을 버리고 부동산도 리츠가 조금씩 증가하긴 하겠지만 이것도 빠르게 하기는 우리가 쉽지가 않고 저희 채널이 보시면은 맨날 뭐 엔터나 미디어나 뭐 아니면 종종 게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안정성이 높으면서 우리 증시가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성장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거를 봤었을 때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미디어 방송 케이블 위성 엔터테인먼트 영화 및 엔터 모바일 게임 앱 등 뭐 게임 제품 생산 업체 그리고 양방향 미디어 뭐 이런 검색인 뭐 이런 데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쪽이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이 아주 크게 섹터로서 글로벌 기업도 나오고 해서 성장을 하면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기승전 엔터 미디어의 성장을 기원합니다 라는 주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다양한 분야가 발전을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이런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요 다섯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